자 여러분 하우스 필리퍼 제가 저번에 집을 꾸며놓겠다고 하고 끄고 갔는데요 제 이렇게 더러웠던 집이 과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으니까 에? 두더지요? 어? 거지같은 우리 집에 두더지의 등장이라니 일단 얘 먼저 좀 없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집 정원에 두더지가 왜 나와 너가 좀 싱그러운데? 파 파 없애요 없애요 왜 우리 집 정원에 두더지가 나오고 난리야 아 예뻐진 집이라서 그런가 저번 정원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 지금 일단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뒤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집 정문이 어디야? 여긴가? 아 여기다 자 우선 정문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여기는 저번에 제가 꾸며드렸던 걸 보여드렸죠 주방입니다 주방 아 이 깔끔한 주방이 아까 그 뭐냐 로딩 화면에서 나왔던 그 초록색깔 그 거기거든요 쓰레기 잔뜩 있었던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말끔하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의자는 이제 혹시 모르게 모르는 예비용인데 자리가 없어서 여타 둔 여기서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딱 여기서 음식 꺼내서 여기 놓고 여기서 씻고 조리하고 이렇게 딱 놓을 수 있는 이 최 2 동선 최적의 동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침실이자 일하는 공간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벽은 제가 좋아하는 한 색깔 하늘색 파란색 이런 차가운 색깔로 했고 여기는 이제 하얀 색깔 여기 침실 침실에서 딱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어져서 한방처럼 보이지만 벽을 둬서 이렇게 이렇게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여기 옷장도 있고 여기 이렇게 전등도 있고 가운데가 안 맞잖아 아니 잠깐만 안 맞잖아 아 휴 편한 이렇게 깔끔한 사무 공간이자 이렇게 침실 그리고 여기는 침실이고요 침실 방문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여기에 수건이랑 타월 있고 거울에 제가 안 비치지만 저는 존재입니다 여기 이렇게 세면도 있고 이렇게 세탁기 있고 이렇게 다 있고 여기 샤워기에요 샤워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고양이 방 고양이 단독 룸 야 이렇게 단독 룸도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여기 이렇게 캣타월 올라와서 창문도 볼 수 있게끔 그래도 창문 밖에 저기 새 있죠 새 이렇게 올 수 있게 새 집도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새 구경하라고 고양이 여기 물 주는 거 여기 화장실 여기 밥그릇 여기 침대 그리고 정원 이렇게 딱 뒷마당으로 연결된 정원 이거 제가 화염방사기로 태워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정원 청소하다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쉬는 공간 이렇게 광학성도 딱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더러웠던 집이 아주 새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이거는 새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새 물그릇 그래서 이제 저희의 새로운 가족 친구인 고양이 친구를 데려와 볼 건데요 여기에서 고양이 자 우리 귀여운 고양이들 누굴 데려오지? 청년 성격 예의바르고 편식하고 게으르고 고집스러움 귀여워 시즈냥이 노르웨이즈 귀여워 어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을까 빨동 악동 깔끔 고집스러움 코티시폴드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게으름 예의바름 더러움 대식가 더러운 건 이제 성격이 더럽다는 건가? 그루밍 잘 안하는 친구인가? 아기 고양이 메인쿠님 듯해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네모지? 고집 악동 대식 깔끔 아 귀엽다 너무 귀여워 카와이해 아비시니안 예의활동 더러움 대식가 아 누구 데려오지? 너무 다 귀여운데 벵갈인가 보다 활동 편식 고집 악동 벵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다 귀여워서 누굴 데려오지? 한 마리만 데려오긴 아 마음 아파 터키시 앙고라 얘 오드아이 인가봐요 이렇게 오드아이 인가봐 예의활동 더러움 대식가 아 너무 귀여워 참 아 얘도 너무 귀엽다 어떡해 예의 고집 더러움 편식 렉돌 예의활동 깔끔 고집 아 어 이거 바뀌나봐 나 매번 저번에 봤을 땐 다 남자 고양이였는데 스핑크스 활동 악동 고집 대식 유러피안 쇼테어야 롱웨어야? 쇼테어인 듯 그 쇼테어 같죠? 예의 발음 활동 깔끔 대식가 귀여워 봄베이 활동 편식 고집 예의 발음 아 귀엽다 브리트 브리티시 쇼테어 얘도 쇼테어인가? 예의 더러움 대식가 고집스러움 아 어떡하지 다 데려올 순 없는데 책임질 수 있을 애는 한 마리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너무 다 귀여운데 아 얘 너무 귀엽다 아 아 이상 야 얘한테 마음이 좀 더 가는 게 얘가 제 가족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뭔가 느낌이 오고 있어요 얘한테 좀 마음이 더 가는 게 이 친구를 제 가족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아 이름 뭐로 하지? 아 고민돼 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야 오래 살라고 장수라고 지어줄 순 없지 장수 이름이 이상한데? 장수? 아 이름 뭐로 하지? 에이 너 나무처럼 아주 튼튼하고 좋은 친구가 되라고 나무라는 이름을 지어줄까? 나무? 너무 성의 없나? 아 아 에이 니가 이름 치우면 안되겠니? 아 장군이 나무 뭐로 짓지? 아 아 에이 이름 짓는 게 제일 고민스러워 아 고통 고통 고민 가족 이름이니까 뭔가 좀 더 성의 있게 지어주고 싶은데 성의 있게 그냥 나무라고 지어줍시다 우리 사시사철 강하게 자라라 소나무 좋아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우리 소나 근데 고양이 이름이 소나무? 이게 맞나? 하여튼 소나무 우리 고양이 소나무 씨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어떡해 문 닫아 귀여워 어떡하지 이대로 있고 싶다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 보고 꼬리 세웠어 너무 귀엽다 우와 사무실 주문 이게 뭐야 아 모자 같은 건가 보다 이거 뭐야 아 아 사무실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아 아니 이걸 왜 간식? 간식? 아니야 지금 간식 주면 밥 안 먹어 으다듬어 줄래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라 쥐인형 놀이 털국 놀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관심 없니? 반응 속다가 느리구나 너 반응 속다가 느리구나 너 낚시대 에이 에이 아하하 친다 친다 아 귀여워 야 사냥을 못하는 친구인가 봐요 이 친구 나무야 좀 잡아봐 나무야 나무야 이게 맞니 나무야? 아 귀엽다 진짜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귀여웠고 깜찍한 고양이를 두고 이를 나가라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거 아 너무 귀여워 아 쓴다 내가 사놓은 거 쓴다 귀엽다 이렇게 고양이 24시간 관찰 카메라로 돌까? 귀엽다 귀엽다 나 본다 어떻게 어떡해 어떡하지? 너무 귀여워 얘를 두고 어떻게 이를 나가요? 에?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일을 나가냐고요 근데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어 우리 고양이 밥 줘야지 그래 아휴 아휴 팔이 안 떨어진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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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놓고 가야겠다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여기 우리 이거 고양이도 데려왔으니까 어디야 이거 어디에 줌을 하라는 거야 아 이거야? 뭐 뭘 하라는 거지? 우리 반려동물을 데려왔으니 반려동물 DLC에 있는 집을 하나 고쳐주러 갑시다 우리 고양이 밥값 벌어야 돼 우리 나무 병원비도 벌어야 되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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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와 고양이는 아래층에 머물 거다 다른 동물은 다락방으로 해달라 하지만 희생할 가치가 있다 아휴 겪은 일인가 보다 저 네모는 아휴 아휴 이거 닭이네 이상한 소리 난다 누르면 후웩 하는 소리 나는 닭 반려동물 보호자 제가 이 집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드리죠 아이고야 그래서 어디에서 뭘 시작하면 되는 거죠? 침실 아하 침실부터 어 밖에 뭐가 있지 않았나 방금? 아 나비구나 침실이 어디야? 여긴가? 여기가 있네 37m 침실이네 37m? 아 여기다 어 팔고 팔고 여기를 아주 깔끔하게 여기를 이제 저 사람도 고양이하고 강아지 밖으로 만들 건가 봐요 두고 입구 그림? 아 이거? 하고 밝은 반전 타일 오 드르르륵 아 이 왜 자 딱 두면 아 이 벽도 좀 바꾸지 왜 이런 사료 매트 이런 것도 있구나 약간 어두운 색깔로 해서 사료 흘리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런 느낌 이게 제일 예쁜데 어따다 두지? 이거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대 패턴이 사료 매트를 몇 개를 사는 거야 이거 아우 눈 아파 이건 좀 아닌데 고급스럽게 이 느낌으로 갑시다 아까 건 좀 너무 그랬어 뭐 이렇게 가죠 딱 두고 개 사료 공급기 두 개 자 하나 둘 개 급수기 두 개 급수는 뒤에 살 이쪽에 살까 자 급수 여기서 해 뭔가 미묘한데 개 장난감 하나 자 가지고 놀렴 비명닭 하나 아지런히 놔야지 아 뼈 모양 개 장난감 뭔가 뭐지 시장 놀이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여기 캣타워 아 이분도 캣타워를 이 색깔 저랑 안 겹치게 이 색깔로 가죠 고양이들은 창가 좋아하니까 창가 쪽에 두고 쥐 모양 장난감 울려 털고 애들이 원하는 걸 하나씩 가져가서 물 수 있도록 돌잡이 느낌 아니에요 이거 약간 돌잡이 돌잡이 느낌 나는데 아 화장실 화장실은 약간 약간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두고 장식 칼색 문 문두이 색깔로 해 밥 먹는 데랑 화장실은 좀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 고양이 화장실 두 개 배변 패드 이거 몇 개 한 개 여긴 너무 문인데 옅다 아이 아 애매하네 가기 옅다 두자 패턴 너그 이 너그는 왜 까는 거야 자 재물 재물존 아 잠깐 아유 뒤에 자리가 많이 남았네 발받침대 이건 왜 필요하지 옅다 두자 급수기 이것도 두 개 여기 계란 같이 먹어도 되려나 좀 떨어져 둬야 되는 거 아니야 개랑 고양이랑 모르겠다 같이 먹어 애들이 사이좋게 지낼 거라고 믿으며 대형견을 키우나 뭐 개밥그릇이 이렇게 크지 동물 펜슬 12개 이걸 12개 잠깐만 그러면은 하나 둘 일단 문부터 막아 일단 문부터 막아 이거 왜 돌리지를 못해 돌리지 돌려지지가 않는데 이게 일단 문부터 막아 창문 못 막냐 나 이거 진짜 제일 답답해서 아니 왜 방묘창이 없냐고 말도 안 되는 어 저기 여기 사이도 좀 막고 12개 다 구매한 건가 아 두 개 펜스 케이스 케이트 아 케이트 케이스는 뭐야 어 문이구나 그러면은 두 개 아니 어따 두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둘 수 있나 둘 수가 없는데 어따 어떻게 두라는 거야 이거 어차 아니 문을 막아야지 왜 다른 데를 막냐 하고 이해할 수가 없네 회전도 안 돼 심지어 이거 어디다가 두라는 거야 이거 이걸로 문 앞을 막으라는 건가 그럼 이건 또 어따 두니 공간을 나눠야 되나 고양이 공간 개 공간 지금 이해할 수 없어졌어 이거 다 치우고 한번 문 앞에다가 이걸 막아보죠 그냥 문 앞에다가 막으면 이렇게 딱 되는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대전 됐어 이게 맞나 싶은데 아유 닫아 되냐 아니 왜 아니 어따 어따 olhos 어따 두라는 거야 이거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에에엥 진짜 대 물음표거든요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디다 설치하신지 아시는 분 이렇게 중간에 둬야 되나 펜스와 펜스 사이에 아닌데 이게 큰가 아직 작은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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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은 왜 할 수 없는 아 답답해 아니 뭐지 어디다가 설치를 하라는 거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설치 안되고 지금은 왜 할 수 없다고 뜨지 회전도 안되고 벽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어디 어디다가 아 짜증나 짜증나 우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강아지 이런 거 다 설치를 하고 아 이건 왜 이렇게 또 커 아니 진짜로 자 이 펜스 게이트만 이제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 이 펜스부터 좀 어떻게 하고 이거 어디다 두지 12개나 이걸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우선 답 공간을 갈라 여기를 갈라 이게 벽에서 벽 이렇게 해서 설치가 안되나 이렇게 해서 설치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울타리 말고 기둥에서 아닌데 안 되죠 지금 빨간색이라서 아이쌰 뭐지 뭐 땜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왜 왜 안되지 이것도 안되고 이렇게 안되고 아 답답해 답답해 왜 안되는 거야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 왜 설치가 안되냐고 아니 뭐 어떻게 설치 방법을 좀 알려주던가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해서 짜증나요 짜증나는게 정상일까 일단 펜스는 다 애들 지나 애들 잠깐만 너무 이거 너무 좁다 여기 어디야 아 화장실이야 화장실 문 문 문 문 막아 화장실 문 막아 아니 펜스는 그리고 도대체 뭐 어떻게 설치하라고 이렇게 12개씩이나 설치하라는 거야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렇게 두고 도대체 펜슬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왜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어째서인지 정말 궁금하고 짜증나 됐어 문이 왜 설치가 안될까 문이 왜 일로 와봐 이 너무 차곡차곡 쌓아둔 걸 좀 여기다가 두고 이거 너무 크다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다 두면 너무 그럴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두자 그래 아 강아지 패드도 이거 이쪽에 잠깐 둬봐 너 문을 설치하고 말겠어 내가 진짜 두고 봐라 두고 봐라 하우스 플리퍼 내가 설치하고만다 진짜로 자 다시 설치해봐 왜 안되는지 나에게 설명이라도 좀 해주던가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거야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거야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거야 이거? 펜 어 설치됐다 뭐야 어떻게 설치한거야? 펜스에 설치하는거였어 펜스에 설치하는거였어 짜증나 이거 움직이지도 못해 심지어 아 그냥 둬 아 몰라 니 알아서 해 아 짜증나 어 욕실 어디야 11미터짜리 욕실 여긴가? 아 천장 타일? 베라미 콰이프 샤워룸 아 판매라고? 판매 판매 이건 아니고 끝? 아니 왜 판매하고 다시 설치하는거야? 아 이걸로 사려고 저 이거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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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두고 파워룸 파워룸 이 색깔로 하자 돌려 이거 어디다 설치하지? 짠 아이고 두개나 설치해버렸네 짠 아이고 짠 개샴푸 두고 바닥 이걸로 하고 됐다 됐다 이게 뭐야? 왠 선인장 선인장 여기다 두고 쓰레기통 쓰레기통 여기 두고 네 설치했어요 펜스문 펜스 사이에 넣어야 된다고 넣어야 되더라구요 하자 화가 나서 좀 때려칠 뻔했지만 극복했습니다 여기다 두자 수건 다음에 수건 다음에 아 아 아 됐다 아 두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이게 맞나 아 이렇게 올라가면 됐잖아 젠장 무슨 생쇼를 했던거지? 소형견 욕조 아이 귀엽다 그리고 둥근 카페트 여기에다 두어 근데 아이씨 놀랍게도 여기다 설치했거든요 안 움직여져요 팔고 다시 설치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 설치를 하려면 다시 팔아라 다 됐다 1,2층 끝이지 다 했고 아이템 판매를 내가 다 안했나? 샤워룸 설치 여기에 또 샤워룸이랑 용조랑 설치해야 돼? 변기랑 샤워룸 그럼 어떻게 이걸 두라는 거야? 이 커다라니 이거를 어디다 두라는 거야? 판매 설치 아 이걸 팔라고 아예 왜? 연기는 어딨지? 여기 있나? 친구야 잠깐만 아 여깄다 팔고 다시 돌려 다시 돌려 그래 인간이 포기해 좋아 이렇게 방 하나가 끝났고 다음은 1층 거실 어디에요 거실이? 여기 아니야 거실? 여긴 다이닝룸 여기가 거실인가? 여긴 침실 1층 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무실 여긴 욕실? 에? 거실이 어딘데요? 거실 욕실 혹시 제가 거실 안 간 데가 있나? 아 어? 아니 아니야 저거 맵을 어떻게 보지? 갤로이? 이거 지워 뭐하는 거야 이게? 지우세요 네 1층 거실 천장 램프 이거 팔라는데 2층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아 여기네 여기가 왜 2층 1층이라고 되어 있어 어이가 없다리 거짓말을 시스템이 나에게 거짓말을 쳤다 어이없어 다 팔아 다 팔아 어이 야 야 이 분 책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 책을 다 판다고? 와 진짜 찐 사랑인데 이 정도면? 토끼 울타리 아 아 이걸로 그냥 사자 뭘 그리 고민을 해 자 토끼집 기니피그집? 어 이대로도 괜찮네 진짜 큰데? 진짜 큰데? 잠깐만 돌려봐 어 어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니 너? 최대한 공간 여유를 하기 위해서 거북이 수족관 이 정도는 좀 음 자칫 잘못하면 그 그걸로 보이겠는데? 야 이거 예쁘다 수족관 인테리어로도 딱인데 스탑 스탑 햄스터 테라리움 어 귀엽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어디가 있구나 이거 나도 햄스터 챗바퀴 타는 거 보고 싶은데 잠깐만 삐뚤어진 거 같아 어 됐지? 담수 수족관 와 수족관 짱커 이따 두자 고리 버들 천장 조명 와 이분 진짜 큰 맘 먹었는데 여섯 개? 애들 어둡지 말라고 애들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달아줘야지 그리고 내꺼 불 좀 켜봐 와 밝아 아 시원해 밝으니까 탁 눈이 트이는 느낌이네 선반 선반 여기다 두고 담요가 있는 발바칩 여기서 앉아서 동물 돌보다가 쉬려나 보다 여기는 한가운데도 씻으세요 털러그 아 러그는 요 밑에 깔아줘야지 약간 이런 색으로 깔고 세 개 세 개 세 개 자 이렇게 세 개 옹기종기 앉아서 끝 81%? 잠깐만 어디? 어디? 아 정원 정원 정원을 안 쳤구나 내가 문 열어 정원 어디에 쓰레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마치고 가야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아 저기 쓰레기 세워 아니 이분 쓰레기 를 이렇게 안 치운다고? 심한데? 쓰레기 뭐시기함?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움직여? 귀신 들렸어? 어? 너무 큰데? 잠깐 이거 다 버려 아이 깜짝이야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모서리 같은게 지나갔는데 모서리 같은게 지나갔는데 아 휴 여기에 이거를 아니 이거를 요렇게 구메 조립도 내가 해야되잖아 야 이거 조립을 어떡하냐 아니 이거는 시설 부르셔서라니까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이걸 왜 제가 하냐고요 이 세 개다 도대체 몇 개의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까? 이 정도면 거의 그래서 이렇게 1급이 센가? 뭐 어디 누르라고 표시를 해주던가 표시 아무것도 그냥 안해주면서 뭘 누르라는 거야 아 어 됐다 끝 100% 짠 이렇게 바뀌었다 아이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우리집 고양이 잘 있었어 우리집 고양이 잘 있었어 우리집 고양이 잘 있었어 여기있다 잘 있었어 그루밍하는 것 봐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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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사항 없네 요청사항 없네 작업에 데려가기 이게 무슨 짓이지 애를 왜 작업의 장에 데려가 안아올려야지 안아올려야지 너 이거 아직 캣타워는 못쓰니? 어려서? 자 그래서 쉬고 있어 아 애 너무 귀여워 아 고양이 우리 나무만 보고 있고 싶다 너무 귀여워 나무 귀여워 귀여워 아유 귀여워 우리 나무를 위해서 쥐돌이 하나 사줘야겠어요 어디 여기있다 고양이 이거 하나 여기 둬야지 가지고 놀아 너무 귀여워 아유 우리 애기 아유 귀여워 귀여운 녀석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이 고양이랑 토끼가 아 설치 햄스터도 이렇게 있네 귀엽다 아 새 앵무바 진짜 인간들 왜 애를 버려가지고 물고기 아 반려동물 호텔이 뭐지? 집에 있는 반려동물 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구나 튜토리얼? 이거 뭐지? 입양 패널 주문 특성 도움이견 아 그렇구나 주문맵 이게 두개가 됐고 이건 뭐지? 어허 여기는 뭐야 또? 음 럭셔리랑 이것도 있는데 여기 집 꾸미는거 뭐를 꾸며볼까요 우리 럭셔리 하우스 어디야? 여기야? 아 자 그럼 우리는 또 어디를 해볼까요? 여기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걸 럭셔리 펜트하우스 하고 이제 펫 관련해서 꾸밀 수 있는거 하고 뭘 꾸며볼까요? 우리 돈을 벌어야지 우리 나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무 우리 나무 귀여운 나무 나무야 어디가 내 방으로 왔네 아우 나무가 내 사무실에 와있다니 귀엽다 야 이거 진짜 정원문 열면 안되겠는데? 쏜살같이 나가겠는데 이거? 이렇게만 딱 열어둬야겠다 여기는 주방이라서 안되고 잠깐만 똥 쌌어? 나무야 화장실이 저기 있잖아 모르는척하지 말고 아 정말 나무 화장실을 여러가지로 좀 어디 여기저기다가 설치를 해놔야겠어요 우리 나무 아직 어려서 대변을 잘 못 가노나봐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아휴 그럴 수 있지 그래 집에 여기저기에 화장실을 안둔 내 잘못이다 너 저기다 써야돼 알겠지? 제 말투가 방금 웃겼나요? 하지만 나무가 먼저 나무가 먼저 나무가 먼저 아휴 우리 나무 그래 귀여우니까 됐다 내가 봐준다 아휴 일단 나무가 이쪽 방에도 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이런 침대 하나를 둬야겠어요 귀여운 침대 약간 노란색으로 어? 귀엽다 너무 크잖아 너무 크잖아 잠깐만 너무 크잖아 스몰인데 이렇게 크다고? 뭐가 바뀌고 있는거야 이 정도가 딱 좋다 아담하니 이 나무 컴퓨터 뜯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쉬어 오면은 우리 나무 우리 나무 아직 아기라서 쬐끄만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비싼 집 하나 꾸미고 아주 돈을 아이고야 돈을 많이 받죠 야 어떻게 살면 집이 이렇게 됐지? 저기 저.. 저는 청소한 사람이지 가구까지 이렇게 청소를 어허 음 위층에 두 번째 욕실 야 부잣집에 판단이 되는 화장실 두 개 집에 화장실 두 개 있으면 부잣집인데 음? 문 열어 오오오 청소 청소 어디서부터 청소하라는 거야 이거 아 여기서부터야? 와 펜트하우스인가봐요 아 개쩐다 개 바로 이렇게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로 갈 수 있는 집이라니 문부터 파셔야 될 것 같은데 아우 세상에 이게 뭐니 이 뭐야 이 뭐야 이 죽은 아이고야 야 야 개쩌네 완전 진짜 쓰레기 쓰레기장이네 이렇게 전망 좋고 그런데 야 이쪽도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뷰? 이런 뷰? 옥상에 녹조 낀 거 보는 뷰? 와 나 같으면 바로 당장 옆 건물에 그거 항이 넣는다 옥상 청소하라고 아이고 아이고 쓰레기를 누가 여기서 이렇게 일회용품을 요즘 환경 생각해야 되는 거 모르세요? 적당히 시켜 드셔야지 무슨 이렇게 쓰레기 무슨 이렇게 쓰레기가 이거 다 재활용해서 버려야 되는데 끄덕이 또 어딨어 감성으로 포장하기엔 좀 너무 녹조 아닌가요 저거 이제 쳐 다 버렸나? 끄덕이 아직 85%인데 어디 또 있지? 요거? 이건 아닌 거 86 또 어딨어? 이거?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네 왜 이렇게 꽁꽁 숨겨놨대 숨겨놓은 건 아닌가 아 99 뭐지? 뭘 안 버린 거지? 잠깐 뭐지? 저 뭐야 어딨어 청소하다 보면 보겠죠? 이거 버리지 않으실래요? 버리죠 아이템 판매 심플 테이블 이거 버리고 이것도 버려? 이거 다 버려도 되네 아아 그래 이거 다 버려 갖다 치워 이 직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음 그지 같은 것들 이거 다 버려 이것도 봐라 이건 뭐야 이것도 이것도 이거 쓰레긴가? 좋아 좋아 이것도? 다 버렸나? 아니네 어? 이것도 팔아 램프도? 팔아 야 저것도 팔고 싶은데 저것도 팔아 이건 아니지?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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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팔 이거 아니야? 잠깐만 아아 제발 저거만 팔게 해주세요 저것도 팔 수 있잖아요 스탠딩 램프는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여기까지 팔면 끝 그리고 청소 아 이런 저도 이제 집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라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뷰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이러려면은 부동산 투자가 제일이려나 어 여기 있다 이 하우스 플리퍼에 집을 사서 그 집을 새로 꾸며가지고 청소 다 하고 해서 다시 판매하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계단 교체하기 계단을 어떻게 교체하죠? 계단 교체하는 법을 몰라서 에? 에? 정류권인지 만들어달라구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로또만 당첨된다면 에? 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골라라 이거 위에 것도 나쁘지 않고 아래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두 개를 섞어달라는 거겠지? 바닥은 이걸로 하는 편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으려나? 아 진짜 넓다 야 아 아 네네 맡겨주시라구요 전 돈만 주신다면 다 한답니다 어? 버튼 하나로 이렇게 아이고 뭐지 아이고 먼지 제가 로봇이라서 다행이지 인간이었으면 이 먼지를 막고 바로 이제 바로 갔다구요 소파? 아 소파 예쁜 게 없는데 아 요런 거? 아니야 잠깐만 요런 거? 아 아니야 제 손 못 보셨어요? 고양이 쓰다듣는 손? 완전 로봇팔인데 코너? 아 이거 전망을 보려면 딱 이렇게 이렇게 있는 소파가 딱 좋은 것 같아 색깔을 약간 이런 색깔로 하고 베게를 베게를 아 베게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예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전망을 보면서 딱 이렇게 할 수 있게 음 뭐야 소파를 몇 개 사라는 거야 이거 아 소파가 아니라 커피 테이블이구나 아 아 이런 커피 테이블 예쁘다 어 옆에 두는 이 커피 테이블은 아 이거 너무 금색이 금색인데 아 이거 너무 하얀인데 아 예쁜 색깔이 없네 이게 그냥 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 위를 약간 약간 회색깔 느낌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느낌 음 굿 굿 굿 아 좋아요 지금 DLC도 50% 할인 할 때 사시는 게 좋으실걸요 할인 끝나고 이렇게 사버리면 너무 계단은 어떻게 교체해요 파란 아 계단 이런 거 퍼즐 게임에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건데 난간 난간 아 이거 너무 낡아 보이고 아 약간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갈까 여기는 이렇게 가뭄비인데 여기는 하얀색인 거야 별론가 별론가 교체 이걸로 교체를 할까 아니면 그냥 나무 느낌으로 갈까 이렇게 그냥 톤앤톤으로 할까 DLC 하나 더 나온다고 하던데 하우스 플리퍼 네 이렇게 하나 그 DLC 없이 하나만 하면 좀 심심하실 수도 있어요 짠 이렇게 갈까요? 약간 모던 하우스 느낌으로다가 이분이 검은색 하얀색 갈색 이런 느낌을 원하셔서 저는 취향에 맞게 해드린 것 뿐이랍니다 이게 화이트가 깔끔하니 예쁘겠다 가구? 아 이 소파랑 어울리는 걸로 해야 되는 거잖아 전혀 안 어울리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차라리 이게 어울리려나? 아 이건 좀 너무 그런가? 목재 색깔을 바꿔볼까? 색감이 별른데? 이게 아니야 안 어울리지 않아요 다 왜 이렇게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기도? 차라리 차라리 이게 낫다 이게 좀 그나마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의 계열의 근데 이거 왜 여기다가 설치하는 거야? 뭘 원하는 거지 이 사람? 여기 이렇게 커피 테이블을 뒤에 또 따로 원하나? 이거 이렇게? 이런 걸 원하는 건가? 여기도 똑같은 걸로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원하는 건가? 아 여기도 똑같은 걸로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구? 러그 아니면 나무? 조각사? 러그? 아 돌라무 너무 어두운데? 나무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크잖아 이거? 잠깐만 이렇게 딱 두는 거죠 예쁘다 벽이 화이트로 칠해 달라고요? 화이트로 칠해 달라고요? 아휴 이런 집을 잠깐만 벽이 화이트면은 이거를 이거까지 화이트면 너무 그런데 이렇게 두는 게 낫겠다 벽이 화이트니까 야 여기만 화이트로 해달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지? 무슨 디자인이지 이거? 코너형 수납장 약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뭐가 바뀐거야 아 깔끔싸게 자 코너형 수납장 코너에 넣기 수납장 세트 아하 요거로 맞춰야지 문 왜 이것만 이 색깔이에요? 불편하게? 불편하네 싱크대 싱크대는 약간 이런 색이어야지 색깔 맞춰 아 잠깐만 모르겠다 여기다 주방을 원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만들면 되겠죠? 후두가 포함된 가스인지 에? 야 이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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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니? 능정한걸? 후두하얀색 얘 아니야 여긴 약간 어두운 색깔인편이 좀 기름이 안보이겠지? 현실적 기름 보이면 안되지 아 이게 나은데? 너무 세화해 와 진짜 안올린다 이 집의 분홍색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죠? 짠 아 그리고 서랍장 또 이걸 또 사라고? 왜 사는거야 이거? 이거 사고 냉장고 이게 제일 낫다 냉장고 벽수납장 벽수납장 손잡이 기본 뭐가 바뀌고 있는거지? 뭐가? 뭐가 바뀌고 있는거야? 여기가 약간씩 바뀌고 있네 두고 벽걸이 캐비넷 이렇게 두고 아 색깔 달라 불편해 됐다 휴 테이블 아 이 테이블 쓰셔? 이 테이블 쓰셔? 테이블 이렇게 두고 너무 좀 멀리 덧나? 이렇게 두고 너무 좀 멀리 덧나? 이렇게 두고 너무 멀리 덧나?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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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앤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빨간색 안 어울리려나? 로 회색 로 가야되나? 2개? 2개면은 이쪽에 둡시다 1 2 물 벤치 뭐 이렇게 사달라는 게 많아 이건 또 왜 필요해 이건 잠깐만 이렇게 맞추고 이건 또 뭐야 아 약간 그런 건가 보다 벽 장식물 벌레 꼬일 것 같이 생겼는데 제가 알 바는 아니죠 우리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고 여기저기 벽에 이거나 붙이면서 돌아다닙시다 너무 어디 벽에다가 또 설치를 해야 할까 여기도 좋네 여기도 좋고 에잇 야 근데 좀 너무 많이 설치한 거 아니야 이건 좀 디자인 풀숲 아니야 이 정도면 집이 아니라 슬라인딩 도어 이건 또 어디다 설치하라고 이런 그냥 무지막장 걸 준다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어디 설치하라는 게요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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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이렇게 아니잖아 이걸로 하는 이쪽은 반대쪽은 이거야? 이거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이게 맞아? 이해할 수 없어 부자들의 감각 무슨 감각이지 이게? 수납장 TV 수납장 TV 수납장 TV 를 또 보시겠다 어디서 보시게 TV 어디서 보시게 여기서 보셔 창문 대신 TV 를 봐라 TV 진짜 현대사회 그 자체 창문 대신 TV 보는 현대사회 어 야 이거 색깔 너무 구리다 뭐야? 이런 전등을 쓰시겠다고요? 이거 아닌데 천장 조명이네 천장 어디다 달라고 이거 이게 맞아? 원하는 게 이게 맞아? 심지어 이거 체크도 되질 않아 아니 천장 조명을 어디다 설치하라는 거야? 아 여기 한번 불을 켜봅시다 밝긴 하네 이야 진짜 안 어울린다 이게 뭐야? 이게 맞나? 지금 계속 고개가 갸웃하고 있거든요 정말이지 부자들의 감각을 이해할 수 없다 라이크가나 이게 예쁜가? 여기도 두고 어둘 것 같으니까 여기도 두자 어 좀 밝다 예쁜가? 아 진짜 이거 계속 쓰네? 아니 이거에 한 맺혔어? 자 1층은 이렇게 끝이 아유 깨끗한 눈 났네요 이거 도대체 뭐야 알 수가 없어 아유 여기 L층 겨우 청소해놨더니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아 저기 저기도 아이고 이놈의 쓰레기 이놈의 집구석은 어째? 음 하니 응? 그 하나도 없어 뭐가 제대로 된 게 이놈의 집구석 아주 내가 그냥 치우는 사람 따라있고 어? 어지러우는 사람 따라있어 아! 네가 어지러웠으면 네가 쳐야지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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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어지를 줄만 알고 치울 줄은 하나도 몰라 박스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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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고 밝은 참나무 모자이크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저는 한낱 심 서민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청소해야 되죠 그럼요 그럼요 고객님이 치우시라는데 네 먼지도 닦고 저 그래서 먼지 또 어딨는 거야 이거 어딘가에 먼지가 아 저기 이것도 다 팔아야 되나? 다 파는 거네 여기 옛날에는 무슨 숙직실이었나? 아이고 탕비실 같은 거였나? 탕비실 같은 거였나? 음 잠깐만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는데 여긴가? 다닷 같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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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개조를 하라고? 어디 벽이요? 아 화이트로 30칸을 칠하라고요? 어디 30칸을 말하는 거지? 1 여기 하이 1 2 3 4 5 7 8 10 대충 여기 칠하면 되지 봐 이 분도 톤앤톤을 좋아하시나? 뭐라고 하지? 포인트 컬러? 포인트 컬러 벽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30개만 하얀색으로 칠해달라는 걸까? 여기까지 칠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청소는 일단 다 치운다 그것이 청소이다 청소 이즈 다 버리기 아 아 이거 너무 눈 아픈데 타이리 아 별른데 아 별른데 아 별른데 침구 아 이건 너무 하얀 데 아 근데 이건 너무 좀 그런데 아 진짜 여기에다가 침대를 놓겠다고? 아 감각 이해할 수 없어? 부자들의 감각 이해할 수 없어? 부자들의 감각 이해할 수 없어? 부자들의 감각 이해할 수 없어? 수납자 아 진짜요? 뭐 한쪽 벽지 화이트 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취향이네요 저는 무조건 일단 벽은 다 치우라고 보는 주의라서 저기 지금 벽돌 모양 나 있는 거 진짜 신경 쓰거든요 손님의 요구만 아니었으면 전 이미 저것도 다 치웠어요 저것도 다 이렇게 하얀 색깔로 만들었다고요 손님이 요구한 것만 아니었으면 잠깐만 이거 전등 어디 있어 아 밝다 밝게 보니까 예쁜 것 같기도 역시 빛이 있어서 그런가 누가 꾸몄는지 꾸민 사람한테 팁 더 줘야겠다 누가 꾸몄지 잘 꾸몄다 이 집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 시켜줘야겠다 아 공사장 카페요? 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곳에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사장 바닥에서 왜 차를 마셔야 하는지 자고로 카페란 의자와 테이블이 있고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면 허리를 펴고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죠 이거 뭐야 뒤에 이거 사장님 채워내 사장님 채워내 사장님 채워내 무슨 디자인이지? 무슨 디자인이지? 이건 뭐 어따 둬 여기다 둬 여기다 둬 여기다 둬 둘 때가 애매하게 없는데 일단 여기다 둬 봐 램프 이분은 조명 한 가지 이렇게 꽂히시는 분인가봐요 저 밑에도 그랬는데 조명을 이렇게 이 조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 조명으로 1층을 다 꾸며달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2층은 이 조명에 꽂혀가지고 지금 작은 조명까지 이렇게 아니 이 램프를 또 설치하라고? 어디다가? 램프 두 개 설치해 그래 이해할 수 없어 어두운 책상 프레임 아 아 아 이게 낫다 책상은 여기다 근데 의자는 여기다 허락장 아까 내가 무슨 색깔로 했지? 기억하시는 분 이건가? 아 이건 듯 하나 둘 슬라인딩도 이거 두 개? 잠깐만 이거였던가? 저기 어 이거였네 하나 잠깐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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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설치하라는 거야 이건 또 에? 저기요 띄워봐 짠짠짠짠짠 떨어져요 더 가면 떨어져요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지? 아 뭐야 불편 됐다 아휴 휴 편안 야 이거 몇백억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도 문 창문을 또 바꿔? 아 저쪽 창문 저기 이거 혹시 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없나요? 위험 수단 바꿔 아휴 뭔지 아휴 뭔지 아휴 잠깐만 계단 때문에 이거 너무 불편한데? 아휴 혹시 여쪽으로 바꿀까 그냥? 그래 여기 보면서 해도 딱히 상관은 없잖아 여기 이렇게 보면서 집안을 내려다보면서 약간 분림하는 느낌으로다가 이거 바꿔야겠지? 쓸데없이 여기다다 해가지고 짠 그럼 전등을 이것도 여기로 이렇게 옮기자 음 좋아 좋다 그리고 여기 안쪽도 이것도 여기를 화이트? 아니 여기 화이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화이트 안 팔았지 아 여긴 밝은데 여긴 너무 어두워 물 켜봐 눈부셔 너무 밝은데? 너무 밝은데? 근데 여기만 밝고 여긴 어두워서 눈나빠지겠는걸? 그리고 이걸 화면으로 보는 나도 실시간으로 눈나빠지는 느낌인데? 어 주문 끝내기 됐다 그렇지만 저는 수입을 아주 많이 얻을 것이기 때문에 10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해야 안그럼 손해 옷장? 아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이제 은밀한 취향 분홍색깔 취향 톤에는 톤이 안 맞겠지? 음 그래 뭐 바뀌나? 이거를 두개? 하나 둘 하고 코너형 개방 뭐 시기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죠? 잠깐만 됐어 고소할까요? 이분이 그럴 수도 잠깐만 이걸 하나 더 넣겠다고? 이게 맞아? 이거 이게 맞아? 잠깐만 퍼즐 게임 해야되네 또 돌려 잠깐만 아 아 노우 반대쪽으로 가야돼 아니 아니 무슨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공간을 쓰시겠다고 방도 넓은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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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색깔 안 맞아 불편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왜 이거 안 맞아? 잠깐만 이거 이거 왜 안 맞아? 이것도 이것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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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게 하지마 아 여기도 안 들어가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가운데 제발 가운데 제발 가운데 제발 가운데 아니 제발 가운데 아 제발 가운데 아 제발 가운데 제발 가운데 아 아 짜증나 너무 불편해 거울 위치 너무 불편해 아 너무 불편해. 잠깐만. 그럼 뒤쪽? 아 편안 불편 불편. 편안. 여기 뭐 더 넣을 수 없어? 너무 짜증나게 비어있는데. 잠깐만. 공간 포기하고 편하게 가기. 이게 나으려나? 그럼 이걸 약간 이쪽으로 옮겨서. 아 좋아. 아니 여기에도 또? 야. 여기 뭐로 만들 거길. 여길 샤워룸으로 만들겠다고? 이 좁은 곳을? 뒤에 남은 공간은 없는 거예요. 벽 뒤에 공간 있지만 없어요? 잊으세요. 잊으면 이제 아무도 모른답니다. 사실 이거 벽 허물고 여기 뒤에 남는 공간까지 벽 딱 세워가지고 화장실 조금만 더 넓게 해도 되는데. 이분이 인테리어를 잘 모르시네. 아 잠깐만. 나 1층 화장실 안 했잖아. 잠깐만. 당장 내려가. 여기 안 했잖아. 아 이거는 판매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아이고. 이거? 여기는 이걸로 가시죠. 손님. 근데 무는 무엇으로 드실 거예요? 이 초록색 벽 뭐랄까. 진짜 오래된 목욕탕 그거 같지 않아요? 목욕탕 타일? 스킬 업그레이드 됐다. 아 이거 다 바르고 할 수 있네? 아 깔끔쓰. 어 드디어 빠른 설치. 빨라졌나? 좋아. 한 팩 더. 벽 타일이 제일 하기 귀찮아요. 페인트는 그래도 좀 몇 개씩 한 번에 막 세네 개씩 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고 앉아있어가지고 됐고 하나 둘 넷 넷 다섯 한 팩만 사도 되겠지? 설마 또 애매하고 애매하게 남진 않겠지? 진짜 제발 설마 하하하하하 근데 이 집은 문 없는 집인가? 문을 하나도 설치를 안 하네? 근데 원하시질 않아 고객님께서 눈 설치를 원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내려놓고 팔고 근데 혼자 살면 그럴 수 있나?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것이라면 역시 하얀색 손 하얀색이지 벽램프 이야 이거 어디다 골라 봉? 벽램프 두 개? 어두운 거울 로봇 로봇이라서 안 비추는 건가? 너무 이게 같질 않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벽을 다른 걸로 할 걸 이걸로 할 걸 벽을 그냥 아 잘못 선택했네 하지만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냥 제가 사실 상관할 그건 아니죠? 무책임 본인이 고르신 거니까 뭐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배경음 좋지 않나요? 이 피아노 음악 음 평화로워 아 왜 이거 왜 이렇게 아 불편 저도 피아노 같은 악기 하나 연주 잘하면 좋을 텐데 아주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웠었던 적이 있더라죠 모든 어린이들이 거치는 코스 어린 애들의 코스 여자애들 특히 피아노 기억 안 나요 저 어디까지 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어릴 때 이야기라서 아기들이 유치원에서 가는 그런 학원 같은 데라서 얼마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배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 제가 다녔던 음악 학원이 피아노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알려줬거든요 장구도 알려줬고 또 뭐도 알려줬었지 피아노랑 장구랑 막 그런 걸 알려줬어가지고 피아노 학원에서 장구를 배웠던 기억이 왜 피아노 학원에서 장구를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 아니 바닥타월 진짜야? 이걸로 하겠다고? 아 별로? 아 진짜 별로? 녹조끼인 것 같아 벽에만 걸 수 있는 거래 이 분께서 뭐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실까요?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좋았어 그리고 여기도 스크류 해제하고 왼쪽 사... 싸웠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에? 충분하지 않다냐? 여기 있잖아요 아까 됐는데 초록색깔로? 아 이렇게 짠 됐다 그리고 이거 오우 이거 깔끔하니 좋다 약간 눈색으로 약간 눈색으로 구매하고 욕조도 설치하라고? 이 좁은 곳에 진자로 콩센터 아 이거 콘센터 여기 있는데? 잠깐만 돌려봐 돌릴 수가 없나? 변기 배관 시스템 욕조를 어디다 두지? 이렇게 두자 이렇게 두자 이렇게 두자 아 이 분 진짜 아 잠깐만 이런 욕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 그럼 여기가 최선이었잖아 젠장은 이거 파라 파라 다시 설치 아 좋아요 아주 사람 짜증나게 만드시는군요 고객님 저한테 왜 이런 일까지 시키시는지 아 잠깐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거 으하하 나 이거를 여기나 설치해 그냥 벽 배소변기 이런 것도 있네 야 역시 럭셔리인가? 벽 조명 방 어두운 거울 거울은 여기 두고 벽 조명을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거울 앞에 소건 여기다 두고 휴지걸이 안 보여 색깔이 와 고급 휴지걸이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100% 화장실 시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집이 아주 깔끔 나무야 잘 있었니? 아 귀여운 우리의 나무 귀여운 우리의 나무 귀여운 우리의 나무 스탑스탑 아 귀여워 간식이나 하나 쳐야겠다 앉아봐 간식 근데 아 이렇게 아 귀여워 귀여워 나무 사진 한 장 찍을까? 아 이거 확대 안 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카메라가? 아니 잠깐만 카메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울었어 귀여워 너무 귀엽당 제 8 로봇이에요 이게 멋있어 보여서 이걸로 했답니다 아 귀여워 우리 나무 아 캣타워 사용하는 것 봐 나무 너무 귀여워 우리 나무 귀엽다 이런 것도 사줄 수 있는데 이게 이게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우리 집에서는 안 되겠네 우리 집에서는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 나무 귀여운 나무 나무장 귀여워요 아이 귀여워 나무 사진만 지금 두 개 귀여운 나무 나무 귀여움이 아 귀여워 진짜 아 귀여워 진짜 아 귀여워 나 여기서 쉴래? 아 귀여워 이거 아 귀여워 이 화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이 화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긴 해. 또 집이 집이, 집이 집이 너무 많네. 어떻게 할까요? 집을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바꿀까요? 지금 돈이 있긴 있으니까 하우스플리터 거의 1시간 49분째 하고 있어서 어디 가는 거니 너? 수상적은데 귀여워. 어떻게 할까요? 이 집 말고 여기 부동산 가서 새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집을 하나 사서 여기 집을 새로 꾸며가지고 그걸 파는 그런 식의 어? 그런 식도 가능합니다. 와 이거 뭐지? 방 열다섯 개? 와 근데 걔 난장판이긴 하다. 너 똥 쌌어? 아니 저기 화장실이 있잖아. 왜 안 쓰는 건데? 우리 고양이가 배변 훈련이 안 되어 있나? 혹시 고양이 배변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가 이걸 안 써요. 너 혹시 이거라서 뭐 쓰는 거니? 애기라서? 애기라서? 얘 애기라서 이거 쓰나? 개방형 고양이 화장실? 이거 쓰니 혹시? 자 이것도 더 써. 얘가 아직 애기라서 큰 화장실을 못 쓰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방형 화장실도 하나 사뒀습니다. 아니 우리 나무 나무야 똥은 화장실에서 사라.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니까 넌 나오면 안 돼? 이 정어를 좀 꾸미고 하우스 플리퍼를 그럼 끝낼까요? 자 정어를 조금 꾸미고 하우스 플리퍼를 종이하는 걸 합시다. 뭐로 놓지? 여기에 나무 한 그루 놓을까? 꽃을 하나 놓을까? 근데 고양이 키우는 집이라서 꽃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되는데? 뭐가 당근을? 물론 안 나가게 할 거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나무를 심는 게 차라리 나으려나? 다들 고양이 편이 편이 되셨어. 저도 고양이 편이지만 그래도 똥을 화장실에서 써야죠. 약간 우리 집 앞에 약간 심볼 같은 걸로 예쁜 어? 덩굴식물? 이거 어떠려나?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덩굴식물 별론가? 여기는 너무 아래에 그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진달래 하나를 이렇게 심어 볼까? 꽃 한 송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아유 또 우리 고양이 울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다가 뭔 일 있는 건 아니지? 뭔 일 없네 물도 있고 밥도 있으니까 흰 귀여워 고양이 관찰캡만 하고 있고 싶다 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놀아 어 신경 쓰지 말고 놀아 귀여워 에잇 하아 귀여워 어휴 지도 고양이라고 저렇게 쥐 잡아서 노는 거 보세요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무인 거야? 아유 잘 논다 동물 많이 나오는 게임이야? 뭐가 있지 그런 게임이? 아유 집이 넓었으면 강아지도 한 마리 데려오는 건데 아 너무 귀여워 폼해보세요 아 귀엽다 귀여운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집이 좁아가지고 1층 이제 층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층이 두 개 있는 집이면 1층 2층 있는 집이면 층 3층 마당 가까운 곳에는 강아지 키우고 아 너 언제 여기 왔어 아 귀여워 언제 왔어 아 우다다 하는 것 봐 애기 아 저기가 있네 쥐돌이 강아지도 데려오고 2층에 고양이 있고 이제 3층에는 물고기 키우고 제가 거미랑 뱀은 무서워하니까 눌러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거죠 동물 가정들 토끼랑 햄스터 너무 귀여워 새해 이런 애들 아 눈에 발표 어떻게 이 포도컬리 너무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당장 데려가게 생겨 생기지 않나요 당장 데려가고 싶게 여러분 이 강아지를 보세요 이 강아지를 보시라고요 하지 말고 입양하시라고요 입양했으면 책임지고 끝까지 키우시라고요 인간이 제일 나빠다 인간이 제일 모델다 아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 아 너무 귀여워 도우미래요 도우미 호스키 아 너무 귀여워 아기 강아지 아 어떡해 인절미다 완전 진짜로 치와와 아 너무 작고 소중해 시바이누 골든 리트리버 아 근데 강아지 키우실 때는 진짜 산책 각오하시고 키우시는 게 얘네들은 산책을 자주 나갈수록 좋으니까 물론 고양이도 외로움을 안 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집에 같이 있어주는 게 제일이라는 것 귀여운 애들 데리고 버리는 인간놈들이 제일 나빴다 우리 고양이 보면서 아웃소 플리퍼는 마치도록 하죠 에잇 오면 놀아라 아 귀여워 자 그럼 오늘의 하우스 플리퍼는 여기까지 고양이 잘 놓네 우리 나무 이름 소나무에요 하여튼 다음에는 음 다음에는 집을 사서 집을 꾸며서 그 집을 파는 부동산 부동산 루트? 부동산 메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우리 나무 보시면서 동물 소중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있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하시길 그러면은 하우스 플리퍼 이만 안녕 우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